매주 할때는 마스크 필수죠 대출했다 돌아오면 손 씻기 필수죠 기침할땐 어서매로 입깎어 가리고 사람들만이 모이는걸 피해야 한대요 거기까지만 코로나 거기까지만 우리 모두 방심은 그 뿐이죠 거기까지만 코로나 거기까지만 예방행동 수칙 잘 지켜주세요 생활 과정만 잘 실천한다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어요 매주 할때는 마스크 필수죠 매출했다 돌아오면 손 씻기 필수죠 기침할땐 어서매로 입깎어 가리고 사람들만이 모이는걸 피해야 한대요 거기까지만 코로나 거기까지만 우리 모두 방심은 그 뿐이죠 거기까지만 코로나 거기까지만 예방행동 수칙 잘 지켜주세요 생활 과정만 잘 실천한다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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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 과정만 잘 실천한다면 생활 과정만 잘 실천 숙제 피의사